일즈가시 지나서 저 우측에 저희 언덕 2개 넘어가면 이천입니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아마 호버 분기점까지 막힐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상 막히는 구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Africa에 영향을 바꾸는 곳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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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돼지 막사 같습니다. 돼지 키우는 막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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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천이 멀리 보여요 이게 이전때 보이죠? 이천시라고 이천 보이죠? 제가 이게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쭉 내리막이면 여기까지 모가 졸업심도까지 쭉 거의 내리막이에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